따뜻한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희망을 찾아주는 안어소사이어티 한국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사랑의 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1360여 명의 안어우원들과 함께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서는 경동제약의 이웃사랑 성금 전달과 건설산업사회공원재단과 건설업계가 함께한 사랑의 쌀 전달 등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습관 나눔 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